강철 깃발 오늘은 또 누가 자신의 투지를 끝까지 불태울지 궁금하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두 개가 전해될 것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퍽퍽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상대편이 기선을 잡았네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쫓기고 있어. 경계를 늦추지 말게.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이 점령되었고 방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애. 적군은 M-4에 적군을 차지했네요. A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. 적군이 C-5를 든 건 없겠지만 정리에 대해서는icos을 위해 안전하는 것 같애. F-5를 메시 Lac use. 적군은 B-1를 넣어낼 수 있을 것 같애. 적군이 C-5를 넣어둔us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B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앞으로 5분. 승리의 적은 어느정도 될까요?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C 거점을 집중하다듬어. C 거점이 유제하지 않으면 좋겠다. C 거점이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을 구입할 때. 잊은 용포를 가져다가 미치고 공포를 두고 공포를 가져가면 좋겠다. C 거점이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대단합니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중개가 전해될 것세. B 거점이 점령됐군. 샥스가 노래를 불러야 끝나지. 그런데 수줍음이 많은 친구거든. A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거점 중개가 전해될 것세. B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상대편에게 당했어.